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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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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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운 꽃을 피우고 귀여운 꽃을 피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맘에 그대가 부러와 향기로 꽃을 피우고 내일을 기다리는 이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간략 1.5분만 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때부터 딱 맞고 한 번 더 먹어 오늘은 또 Markt 오늘의 맥주에서 아침에 아직 앙스 두고 오늘의 화면이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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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아침에 엄청 맛있어 1. 2. 3. 6. 10. 10. 11. 13. 14. 15. 내꺼 되게 커 이거 두피가 너무 좋아 소중한 것만 많아 전부 주고 싶어 날이 돼 Let me have you 내 곳을 기다려 So God, yeah, yeah, yeah So sweet My love, 눈물이 난대로 괜찮아 So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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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보면서 우리 둘만의 사랑 고백 매매 너와 함께할래 바다 너가